안녕하세요. 애지증지 구독자 여러분. 올해는 이른 개화 시기로 벚꽃놀이와 튤립구경을 놓쳐 아쉬웠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5월에는 장미축제가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곡성 장미축제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 올해의 축제기간은 5월 17일부터 26일인데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미품종을 자랑하는 축제입니다. 인생샷 건지기에 진심인 분들은 이미 장미축제에 입고 갈 의상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잔뜩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찰칵찰칵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열심히 찍었지만 인생샷은 둘째치고 폭망한 사진들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기대하지 않았다면 말이나 안하지. 저와 같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은 인생샷 건지는 스타일 이렇게 코디하세요를 준비했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유난히 세련되면서 돋보이는 여성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왜 내 시선이 저 사람한테 머물렀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한 그 차이로 촌스러움과 세련된 스타일을 나누는 그 코디 오늘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편안함, 심플, 캐주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올드하지 않고 20대도 따라서 입고 싶은 젊어 보이는 40, 50 나들이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발인데요. 새 신발보다는 이미 착용하고 있었던 편안하게 길들여진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은 공간을 계속 걸어다녀야 하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새 신발, 높은 굽, 쿠션감이 좋지 않아서 바닥에 자갈이 다 느껴지는 신발을 신고 있다면 하루는 어떻게든 참고 나들이를 마칠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은 무릎과 발목의 통증으로 고생을 해야 할 겁니다. 포즈 취한다고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는 바로 온찜질 각이죠. 그런데 나는 운동화가 없는데 혹은 어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유행 타지 않으면서 활동성도 좋고 다양한 아이템에 두루두루 코디하기 좋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벼운 운동화 세 가지 추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모델입니다. 스타일, 편안함, 모두잡은 운동화 종류 중에서 하나쯤 갖고 있을 만한 스테디셀러 모델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봄, 여름, 가을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 구매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디다스 삼바 모델입니다. 심플한 스니커즈 타입의 아이템이다 보니 남성, 여성 모두에게 인기가 많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유행을 크게 타지 않아서 한 번 사면 뽕 뽑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뉴발란스 327 모델입니다. 저도 실제 애용하는 모델인데요. 키높이 효과도 있으면서 가볍고 쿠션감이 좋아서 아이들과 공원 갈 때 항상 신는 신발이에요. 넓은 장소의 나들이에 가장 중요한 운동화를 해결했으니 이제 옷은 어떤 걸 입어야 하지 궁금해지시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화려한 패턴이나 올블랙 차림은 피하자. 장미처럼 화려한 배경에서 색감을 덜어내야 내가 돋보입니다. 화이트나 뉴트럴 톤이 적합한데요.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로 더욱 젊어 보이고 화려한 장미들 속에서 돋보일 수 있는 패션 꿀팁입니다. 화려한 장미 만나러 간다고 화려한 색감이나 패턴의 옷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엄청 촌스러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봐봐. 나들이 나온다고 엄청 힘을 줬네. 이런 눈빛을 자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은은한 파스텔톤의 의상 또는 잔잔한 패턴의 의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튀지 않고 스며들 수 있는 컬러와 패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블랙은 세련된 컬러가 맞지만 장미 축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얼굴로만 시선을 집중시켜줘서 목이나 얼굴의 주름이 더 강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꽃밭에서도 올블랙이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많이 드러내거나 상의가 많이 파여있는 목 라인을 시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의상으로 선택해 주세요. 또는 밝은 컬러의 스카프나 어깨에 얇은 니트를 둘러주는 것도 좋은 꿀팁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니트를 활용해도 좋지만 실제 니트를 어깨에 두르면 목덜미 쪽이 너무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네이버에 어깨 니트 쇼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만원대에서 3,4만원대의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 보세요.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편안함, 심플, 캐주얼이었습니다. 운동하는 쿠션감이 있으면서 편안하게 길들여진 것으로 준비하고 옷은 화려한 패턴이나 올블랙 차림은 피하자. 올블랙을 양보하지 못하겠다면 밝은 컬러의 스카프나 어깨 니트 쇼를 활용해 보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고 중년의 우아함이 돋보이는 인생샷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곡성 장미축제 다녀오시고 생생한 후기 댓글로 달아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미 하셨겠죠?